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 입니다 오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입고 되었구요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운전대 언더카바 위쪽으로 딥 빈 공간에 저희가 스폰지와 양면 테이프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드렸구요 잡소리가 나지 않게 스폰지로 감아서 잡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자가 내장이 되어있구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주차 녹화 약 30시간 정도 녹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구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구요 KC인증, AN41 내성인증, 미국 FCC인증, 유럽 C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 인증 자 이상 에코파워팩 되겠습니다